겸손과 여호와를 경여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오늘 생명양식은 잠원 22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2장 전체인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교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주의해 보아야 할 두 구절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4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여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사람들이 저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제각각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부와 명예 그리고 생명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요 부와 명예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그런 걸 물어볼 때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사람들이 같은 걸 추구해 왔다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노력들 속에서 축적되어 온 노하우나 팁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된다? 정말 그럴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부와 명예를 얻나요? 만약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말이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부와 명예는 함께 나누어 가지기보다는 독점할수록 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노하우를 알아도 남들에게는 잘 알려주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기적 속성 때문에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을 모든 인간이 함께 공유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돈 버는 노하우는 남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자기 자녀나 식구들에게도 잘 전수되지 않는 걸 보면 단순히 그런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어쩌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 같은 건 정말 없는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은 정말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바로 겸손과 여와를 경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겸손하고 여와를 경위하는 것이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말은 아닌 게 분명하죠 오히려 겸손하고 여와를 경위하는 자에게 부와 명예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선물처럼 더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은 값으로 주어진다고 하지 않고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월급이나 품삭처럼 그것을 대가로 받으려는 행위에 대한 값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기대 없이 그저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는 데 대한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 부와 명예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여와를 경위하고 겸손하게 행하기를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자기 욕심이나 자기 필요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와 명예는 그것을 구하느라 골몰하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주어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살펴볼 두 번째 구절은 구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자 얼핏 보기에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선한 자 즉 착한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졌다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그의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든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눈은 어떤 눈일까요 양식을 주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눈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부자에게 주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식을 무턱대고 나누어주는 자가 아니라 그 양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조금 넓게 보면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보는 눈 그러니까 양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응원이 필요한 자에게 응원을 훈계나 징계가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는 훈계와 징계를 주는 자가 바로 9절에서 말하는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자기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보니 오늘 살펴본 4절과 9절이 서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남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자기 것을 내어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신다는 이유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부와 명예의 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던 데서 벗어나 남들의 필요를 돌볼 줄 아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진실이라면 우리의 행실도 나를 주장하기보다 남을 세워주는 것이어야겠죠 그러면 나의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한 체험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engren word 말씀도 나를ahaha начime 把 Cambodia 그리고 Chemiel 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